안녕하세요 오늘은 감탄떡볶이에 김밥 떡볶이 오뎅 이렇게 간단하게 분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 먼저 먹어볼게요 매콤한 오뎅 너무 맛있어 역시 저는 밀떡이 좋은 것 같아요 밀떡 쌀떡보다 밀떡파입니다 제가 세트로 시켰는데 김밥이 안에 내용물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요건 뭐지 그 포 말건조한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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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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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세 개 한 번에 두 개 잡채기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에에에 아삭아삭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시 해야겠다 그럼 안녕